여기 오고 싶어서 수사 핑계 낸 거죠? 에이 거 참이라니까 육매. 아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와보는 김밥 해분이냐, 나 너무 행복하다 지금. 근데 갑자기 이런 거 먹어도 돼요, 수액만 맞다가? 이거 뭐 먹고 설사받게 더 하겠어요, 먹고 싸면 되는 거지 뭐. 진짜 밥 먹기 주럽게 진짜. 알았어 알았어, 근데 잠깐만. 내 똥오줌 누가 받았어요? 수액만 맞았으니까 소변날 빠져 있었잖아요. 아니 아니 그때 말고 그러니까 이번 초기에 그 왜 여기 좀 이렇게 이렇게 남아있었을 거 아니야, 요거 요거 누가 치웠냐고 이거. 내가 받았어요, 왜요? 정말? 음, 그때보다 제일 싸요. 그러면 그, 그, 봤어요? 뭘요? 뭐, 뭐가 뭐예요? 내 거 그거 그, 응? 중요한 그거 응? 봤어요? 아니요. 거짓말하고 있어. 아니 똥오줌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그걸 안 보시고 그랬어요, 그게 말이 돼요? 누가 제대로 보여야 보죠. 봤네. 확실히 봤네. 제대로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알고 있어? 이렇게 잘 보이는데. 으음, 흰, 흰 kaum course. 으음, 흰, 흰, 흰,obra. 이거hell. longtime э 한지 맞사. 너한테 꺾이라는 거 firsthand another way to say. besej larg음іигр음 rom chaîne tämä는 이했음. 이 Gosk LIVE